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은 미친가격 폭탄세일 8탄 아니다 죄송합니다 9탄 갑니다 9탄 주문하시고 입금을 바로 하셔야 재고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요 이게 개수가 많이 있는건 괜찮은데 개수 없는거 주문하시고 바로 입금 안하시면 다음분이 주문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금 바로 하신다든가 아니면 몇시까지 입금 할테니까 기다려달라 그럼 재고 빼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격이 온가 이하로 판매하는 가격이라 잘 보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167번부터 가겠습니다 오늘은 가로가 7 높이가 8 4개 만원입니다 4천원짜리 자 이렇게 있고 이 색깔이 다른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그래서 좀 갔다가 색깔이 지금 현재 새 색깔이 있는데 더 색깔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각입니다 얘는 수입이에요 자 4개 만원씩 가겠습니다 하나에 4천원짜리 168번은 가로가 10 세로가 8 높이가 11 7천원짜리 4천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정도 남았거든요 네 이렇게 4천원짜리 한 모양이고 네 이것도 수입입니다 자 168번 7천원짜리 4천원 엄청나게 세일합니다 자 169번 가로가 8 높이가 15,000원짜리 2개 7천원에 갑니다 얘도 색깔은 두가지 색 세가지 색 색깔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색깔 선택은 안됩니다 세일하는 거라 제가 자 169번부터 수입입니다 가로가 8 높이가 15,000원짜리 2개 7천원에 가겠습니다 170번입니다 얘는 국내분이구요 가로가 11 높이가 14,000원짜리 7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트임이 조금 포인트로 들어가서 있는데 트임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네 사각이고 네 농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170번 만원짜리 7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171번은 가방부인데 3개 남았습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4,000원짜리 9천원에 가겠습니다 분홍색이 하나 있고 아이보리색이 2개 남았습니다 요렇게 자 171번 자 웃어요 공방부입니다 자 9천원에 세일하겠습니다 어 자 이거는 어 수제화분인데 2개 있어요 요렇게 생겼고 네 요렇게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노란색 자 요거는 어 향기화분이라고 지금 공방을 안한 것 같은데 네 172번 자 14만원짜리 2개 세트에 8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173번 얘도 네 요렇게 국내분 네 자 가로가 9.5 높이가 13 6천원짜리 4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농분이구요 요렇게 넉넉한 사이즈 네 멋지게 만든 어 색깔은 어 요렇게 있습니다 173번 다 4천원에 가겠습니다 174번 갑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10.5 4천원짜리 3천원에 갑니다 얘도 웃어요 공방부인데 엄청 튼튼하고 큰 사이즈 전에 제가 다 팔았던 것 같습니다 자 174번은 4천원짜리 3천원에 갑니다 자 얘는 가로 175번인데 가로가 어쩌면 높이가 6 4천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1세트 2세트 하고 3개밖에 안되네 오야 너 자 다 해서 자 4개 만원 자 수입분 네 얘는 4천원에 제가 팔았었거든요 근데 4개 만원이면 만원 2만원 3개 한개가 부족하네 어떻게 하냐 2만 7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175번은 어 2 4 6 8 10개 11개 자 2만 7천원에 가겠습니다 176번은 3개 만원에 갑니다 만 5천원인데요 자 가로가 10 높이가 9 5천원짜리 3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이건 한 차트밖에 없으니까 새벽 5시 주문 안 하신 분들은 주문 주문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주문을 주시더라구요 얘는 깨진게 아니고 요렇게 트임을 마무리 했어요 네 이렇게 깨진게 아니에요 15만원은 뭐 태가 안납니다 자 176번 3개 만원 175번 자 얘네들은 자 국내분입니다 175번하고 176번이 두개 겹쳤네 175-1로 하겠습니다 네 가로가 8 높이가 9 4천원짜리 4개 만원입니다 175-1로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얘도 하나에 4천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안세트 둘째 셋 됐어 딱 남았습니다 빨리 주문 안하시면 없어요 자 175-1번입니다 네 8 가로가 8 높이가 9 4천원짜리 4개 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176-1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번호가 2개 해가지고 가로가 13 높이가 9.5 12천원짜리 8천원에 갑니다 얘는 1개 남았어요 1개 오늘 안 가져가시면 없습니다 176번은 국내분입니다 8천원 177번도 국내분입니다 자 가로가 8.5 높이가 11.5 8천원짜리 5천원에 갑니다 얘는 수제압은이구요 제가 이거는 온과 이하의 가격 같습니다 네 보니까 수제압은 저희가 온과보다 훨씬 더 높게 들어오거든요 자 5천원이면 온과 이하로 재고 빼려고 그런거니까 많이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177번 자 8천원짜리 5천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흰색하고 이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골고루 제가 보내드릴게요 두가지 색깔이에요 177번은요 국내분이구요 자 178번은 가로가 9.5 높이가 13.5 12천원입니다 1개에 12,000원이면 5개 6만원인데 2만원 세일 4만원에 갑니다 5개에 4만원 이렇게 사각도 있고 마름목글로 된 것이 하나 있어 그리고는 전부 다 똑같아요 자 5개 득템에 가세요 얘는 12,000원짜리 6만원인데 2만원 세일해서 4만원에 가겠습니다 마지막 번호입니다 자 내일도 또 계속 부탄세일 할테니까요 잘 보시고 오늘은 영상이 좀 짧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